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미뮤직 10배 먹여줬었죠. 미뮤직 노드가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10배를 먹여줬던 부분입니다. 현재 1787대 정도 판매가 되었구요. 지금 상장을 2월 15일 정도에 상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에게 먹여줬었던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완전 완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안내 들었을 때만 샀어도 미친듯이 이득이었다. 아직 300대 밖에 안 팔렸다. 이때 구매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에어드랍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2월 15일에 상장이 떴다. 그 다음에 미뮤직 100% 클레임까지 해줬습니다. 보통 노드가 판매가 되고 나서 이렇게 클레임을 할 때 말이죠. 대부분 100% 클레임을 안 해줍니다. 가끔씩 15% 베스팅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미뮤직은 100% 돼서 거의 뭐 미뮤직은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1,000불 하셨던 1,000불 그러니까 노드를 2대 사신 분 지금 499불이거든요. 노드를 2대 사신 분들은 이미 1,000불 투자해서 8,000불 벌었고요. 그건 이미 이제 0금 노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초기 상장가가 0.03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0.01 인데 맨진 기간은 지금 뭐 봤을 때 우리가 스트림까지 반대다 치면은 37일까지 걸리는데 없으면은 요거 만약에 없으면은 요거 만약에 없으면은 요거 만약에 없으면은 74일 정도 두 달 정도 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0.0 이게 스트림이라는 토큰이 상장이 돼서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다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금 ERC 404 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노드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미뮤직에서 404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스트림 미뮤직 생태계 보상 토큰이 사전 채굴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지금 갖고 계신 노드랑 MMT 토큰이 있다면은 에어드랍 배상 조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토파이 새로운 실험적 토큰 표준의 이점을 크게 누릴 것이다. 살짝 뭐 ERC 404 NFT 라는 게 걱정되긴 해요. 살짝 죽은 아니 죽였다기보다는 살짝 수그러들었던 그런 메타이긴 한데 아무도로 요거를 트렌드를 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